한국은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문제 해결책을 마다하고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경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잘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적 정합성 등을 미뤄보게 되면 현재와 같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고수하는 한 한국이 저성장과 고시립의 너브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 화급하고 중요한 그런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청년들 뿐만 아니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역량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역량이 점점 침화되어 가는 것이 한국사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처럼 돈을 뿌리고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벤트를 불린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전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도 훨씬 더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 문제로 모든 현안 과제들이 다 덮인 상태지만 아마 백신 개발로 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게 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한꺼번에 아마 노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문제 해결책입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런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미국의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쓴 자전적인 책을 읽다 보면 자신들이 오래전에 받았던 학부 교육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그런 글을 만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의 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블룩스가 쓴 근작인 두 번째 산이란 그런 책을 읽다 보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시카고 대학의 교육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좀 먼 그런 근본적인 처방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좋은 그런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데이비드 블룩스의 최근작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들은 우리에게 대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현실의 실체를 보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파성이라는 왜곡된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의 공포와 불안과 자아도치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지 모른다 대상을 잘 보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겸손함의 어떤 행위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대상을 잘 보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볼 때 겸손함을 가질 때만이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나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오만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대상을 잘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데이비드 블록스는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즉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에서 온전하게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사적인 이익이 눈을 가리고 자신이 오래전에 가졌던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념과 신념이 자기 머리를 꽉 채운 상태 또 지나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과 또 열망이 자기의 눈과 모든 것을 가릴 때는 대상을 온전하게 그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데이비드 블록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보고자 하는 대상을 자기 관심사의 반영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한국의 지도자들도 현재 보고자 하는 대상을 자기 관심사의 반영물로 자기 이념의 투영물로 자기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괴뚫을 수가 없고 해법을 제대로 고안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블록스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대상을 잘 보는 것은 실체를 선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하나의 기술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로 인용된 그런 분들은 레오나르드 다빈치, 조지 엘리엣, 조지 오웰, 제인 제이콥스, 제임스 볼드빈, 레프 톨스토이 등이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데이비드 블록스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다음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10월 21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목할 만한 비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청년 실업률과 독일 청년 실업률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압도적으로 독일 청년 실업률은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년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표를 분석해 보게 되면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82에서 38위로 무려 42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62에서 144위로 81단계 하락했습니다 이같이 극명한 차이에 우리가 솔직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같은 순위는 국내 연구기관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캐나다의 싱크탱크인 프레이즈 연구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 실업률은 독일의 경우에는 10.2%에서 4.9%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8%에서 8.9%로 그렇게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청년들의 실업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8%인지 8.9%인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독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을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해고가 아주 엄격한 그런 노동시장과 그리고 사람을 고용할 때 추가적인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고용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쓰는 관리나 정치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지 않고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겸한 자세로 문제를 볼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겸손함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문제 해결책이 점점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본질을 보지 않고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하더라도 한국은 저성장과 고시력의 너벌 벗어나기가 그런 수렁특인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늘 데이비드 블룩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집과 자기 자신의 확신과 그리고 권력의 교만과 권력의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겸손함을 가질 때만이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권력을 진 자들은 항상 겸손과 오만함 사이로부터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만함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세상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인 자신도 퇴임 이후에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데이비드 블룩스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그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